창진농가 여주즙.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창진농가 여주즙 관광즙 여주즙 30개 여주주표는 100ml 판매합니다. 청정지역 양주시에서 정성을 다해 키운 농산물 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북부에서 당뇨에 좋은 여주를 비롯해 갖가지 야생화를 재배하는 김복순입니다. 직접 재배한 여주 100%로 만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드시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여주즙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창진농가 여주즙은 100ml 파우치 포장으로 30포를 선물용 상자에 담고 다시 한번 택배용 상자에 담아 배송합니다. 창진농가 여주즙 건강즙 여주즙 30개 여주주표는 100ml 판매가격 49,900원 무료배송 창진농가 여주즙 건강즙 여주즙 30개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진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계약재배.com